슈퍼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요? 이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저를 위한 자리겠죠? 저 앉을게요. 왕좌 같아, 왕좌.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요! 암철로. 안녕하세요, 이재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둥이. 귀여운 눈이 00년생의 대표 핫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마크입니다. M A R K L E E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나재민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공원. 박지성, 지성펄기입니다. 쏘인 혼자요? 아니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죠? 아니 혼자 있는 건 약간 손과 발을 묶어놓는 느낌이잖아요. 지겨야 돼요. 같이 해, 같이죠. 네, 혼자 있을 때 저는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는 사실 비밀고요. 보통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거의 없는데요? 항상 약속이 있고 항상 밖으로 나가서 노는 편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즉흥, 약속, 친구입니다. 약속? 바로 나가야죠. 저는 즉흥적인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계획을 다 세워두기 때문에 약속도 거의 한 2주 전에는 약속을 잡아야지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쉴 때도 계획을 세워요. 미리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밀린 일들 하기? 막 이렇게? 갑자기 생긴 약속도 약속이다. 약속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7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약속은 먹이라고 있는 거죠. 이 팍팍한 세상 플렉서블하게 살아야죠. 음... 세상엔 지켜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 절대 저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과 약속이에요.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은 왜 입냐면 제가 제일 켜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느낌이죠. 무조건 깔끔하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simple is the best. 아시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일단 굉장히 몰입을 너무너무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슬프고 기분 좋은 영화 볼 때는 아마 그 주인공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슬프죠 그냥. 슬픈 게 슬픈 거 알겠습니까? 아... 운다고 대답했어야 되나요? 와... 잠시만요 지금 노을이 미쳤는데 사진 좀 찍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미쳤는데? 어? 해가 지고 있네요. 곧 저녁인가? 한 단어로 저를 담기에는 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AI? 어 귀엽다? 발랄하다? 하하하하 갈 갔다. 어... 아마 강아지? 사람들 다 나보고 강아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양이 더 좋아해요. 고양이로 불러주세요. 나는 나다. 그게 다예요. 그렇지? It's yours. 나를 표현한다는 뭐가 있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를 표현한다는 뭐가 있을까요?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표현한다는... 임금! 임금. 컷!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질문도 없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벌써 친해졌는데 뭐... 어떻게 밥이라도 같이 한 건... 아쉬워... 그럼... 끝난 거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니 저에 대해선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랑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제가 더 궁금하시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전달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 질문이 더 없어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나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아...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그럼 저랑 농구하러 갈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 어... 해가 돼... 아... 해가 돼... AI... 카메라를 응시하고 어색한 미소짓기 어색한 미소짓기 약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키라고 해당합니다. 너무 약간 호러 영화 아니에요 지금? 하하하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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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예...